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시작합니다. 모유종공업원의 품질이 65,000원을 시작해 6264으로 내려가네요 6264 5만 8천원 제시 5만 7천원 제시 5만 2천원까지 내려갔어요 6만 5천원에 시작해가지고 종이준씨라고 다른사람이 쓰는데 요거는 일단 유찰이네요 저거 보시면 서가지고 저 봉으로 가리키는 그거를 한겁니다 지금 저 봉을 가리키는 것을 하는거에요 왼쪽과 하는겁니다 지금 봉 가리키는게 한다고 그랬죠 아멘 아멘 일단 낙찰이 잘 안되네요 빨리 빨리 4만원까지 내려왔는데도 안돼요 왼쪽에 적어가지고 한참 동안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3척까지 내려갔네요 3만3천원에 됐네요 3만3천원에 됐습니다 3척이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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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3,4 3,4 4,5 4,5 4,5 4,5 5,5 3,4 5,5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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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4만원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